손님들이 저마다 인증샷 남기기의 한창일 그때 등장한 주인공. 그러다는 매운맛과 안 매운맛이 푸짐하게 담긴 이 음식의 정체는 바로. 양념 반, 후라이드만. 후라이드, 요기, 양념, 튀김, 족발. 그래서 치킨의 맛도 나고 족발의 맛도 나는 거예요. 이거? 족발. 족발이에요. 치킨 맛도 나고 족발 맛도 난다는 이것은 바로 튀김 족발 되시겠습니다. 족발을 튀겼어요. 이 집의 역주행 포인트 첫 번째인데요. 무슨 맛일까?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만 골라 먹기 있나요? 족발도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족발을 통째로 튀겨낸 프라이드 족발과 양파 그리고 고추튀김. 불 족발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양념 족발까지. 족발의 신세계를 연 맛집이었는데요. 취향대로 따로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재미까지 더했답니다. 오늘 같이 먹어야 더 맛있게. 족발만 먹으면 또 부드럽기는 한데 좀 느끼할 때도 있는데 튀김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중간중간에 또 맛있어져요. 아, 훨씬 담백하겠네요.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죠, 맛이. 족발 같지가 않고 튀김 옷이 바삭바삭하고 소가지 쫄깃한 맛이 아주 다른 족발 같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튀김에도 불구하고 되게 일반 족발보다 좀 더 쫀득하면서 살아 있어요. 족발을 통째로 튀겼음에도 부드럽고 쫀득한 속살이 족발의 매력 포인트라는데요. 겉바속촉의 비결을 알아봐야겠죠. 주방 안은 족발 삶기에 한창이었는데요. 바로 이 삶는 과정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산 신선한 돼지족을 냄비에 넣고 각종 한약재와 채소를 넣어 함께 푹 익히는데요. 여기에 돼지족을 젖고 젖고 또 져주는 것이 그 비결이랍니다. 먹었을 때 특히 튀겼을 때 그 쫄깃쫄깃한 식감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주 저어줄수록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돼지족은 3시간 이상 삶아야 한다는데요. 15분 간격으로 골고루 저어주어야 야들야들하고 쫄깃한 식감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쫄깃쫄깃해 보여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고수하는 것이 바로 이 집의 역주행 두 번째 포인트. 살코기와 뼈가 잘 분리되고 칼로 슬슬 썰리는 이 부드러움. 느껴지시나요? 이미 부드러워요. 불족발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족발에 주인장의 손맛으로 완성된 특제 양념을 듬뿍 넣고 볶아주면 완성. 와, 빨갛다. 네. 프라이드 족발은 튀김옷을 골고루 발라 기름솥에 통째로 튀기는데요. 이때 기름 속에 있던 족발을 꺼내 공기와 접촉시켰다가 다시 튀기는 것이 바삭함의 비결이랍니다. 오, 바삭해요.